자 여러분들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2021년 1월 16일 아침 7시 21분입니다. 자 이번 석재 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성암. 하성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마그마가 굳어진거. 자 하강암 질이 단단하고 내구섬이 강도가 크고 외관에 수려하다. 자 성분으로는 석영 장석 운모 희석 각섬석 등이 있다. 이런것도 안나와요. 하지만 하강암이 뭐다? 라는거. 경고하고 대형제 생성에 관하면 바탕세가 판지 밀려하여 구조제 내변인이란 많이 사용한다. 내화도가 낮아 고의를 받는 것에 적당하지 않다. 세밀한 가공이 어렵다. 왜? 너무 딱딱해서 그래요. 자 안산암. 강도가 경도가 크고 내화력으로 세서 구조형 석재로 사용된다. 하지만 처음에도 있어. 가라도 강택이 나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많다. 이런거 시점 안나와요. 자 뭐 부석. 부석. 현무안. 이런게 있다. 이런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의 용에 대해서 크게 할거 없어요. 자. 석회암. 수소암. 이제 퇴적암이죠. 석회암. 자. 하강암과 석기물이 물에 용어되어 침전을 생산하는 것이다. 재질이 치밀하고 강도가 크다. 내산 내학생이 약한 해백색의 암식이다. 도로표장용. 석회. 콘크리트의 원료를 쓰인다. 석회. 이거 중요합니다. 자. 사암. 그러겠다. 전판암. 점토가 바다 밑에서 침전. 윤결된 것을 입판암이라고 하고. 입판암이 다시 오랜생활 동안 지혈. 지압으로 변진될. 정상으로 오는 것을 전판암입니다. 자. 전판암은. 여러분들. 청약서의 침이나 판속으로 방속이 있어서 기화되지 지붕재료. 그래서 전판암은 어디? 판속으로 되어있고 방속이 좋아서 지붕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아시겠죠? 자. 응애암. 하산재, 하산모래 등이 퇴적. 응고되거나 물에 의해서 운반되어 암석 분쇄물과 혼합되어 침전된 것이다. 다공질이며 강도 내구석이 작아서 구조죄로 적합하지 않다. 내아석이 있으며 외관이 좋아. 내아재 또는 착식죄로 많이 사용됩니다. 변성암. 대리석. 석회석이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서 지혈과 지압으로 의해서 변진될. 주요성분은 탄산석이며 침이라고 경고하다. 아시겠죠? 자. 색채가 반점이 아름답습니다. 실내된 조각질호. 열과산에서 가장 고급질호이다. 자. 강도는 매우 높지만 풍화되기 쉽기 때문에 실내된. 자. 풍화되기 쉽다. 풍화가 뭐예요? 바람풍. 불화. 즉 외기.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부의 기후. 타라보틴. 자. 대리석의 한 종류로 다공질이며 석질이 균일이 나지 못하며 암간색 무늬가 있다. 물갈기를 하며 평안하고 강탱이 나는 부분과 구멍과 고리친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실내 장식들을 이용한다. 사문압. 감담석, 섬로공압 등의 암열받아 변질적으로 생성된다. 젤이 굳고 연마하며 강탱이 나무나 장식재류로 사용된다. 대리석, 대형. 활석.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여러가지 암수의 변질이 생성된다. 재질이 연하고 비중은 2.6에서 2.8로써 담록, 담마세질이 생성된다. 분말은 흡수성, 고착성, 활성, 내앗성 및 작결수의 경도가 증가되는 특성이 있다. 페인트의 혼화제, 아스팔트 루핑 등의 표명정화제 유료의 연맞이 된다. 자. 석제의 제품입니다. 안면. 안면. 즉, 석회와 규산을 줄 성분으로 현무암, 안사람, 사문함을 고열로 녹여 자원구멍으로 분출시킨 것을 공학교로 나라에서 이뤄낸 것에 섭려한 것. 이게 안면, 석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용합니까? 아닙니까? 안합니다. 질석. 운무기와 사무엘의 건강을 가열해서 부피가 팽창 만들어서 다공직 경속으로 이랬다. 경량하고 단열, 흡음, 보험, 방어, 내앗수, 고수하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워요. 석제는. 왜?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스킵하세요. 폴라이트, 진주압, 호교압, 송지석 등은 이에 주연하는 성지를 포함한 암석을 분쇄하여 소성평장시켜 개조한 백색의 다공직 경신이다. 송지과 용도 등은 질석과 그의 같다. 인조석, 대리석, 하강암 등의 아름다운 세석과 백색 시멘트, 알료 등을 혼합해서 물로 반전을 만드는 곳으로 천정색을 비싸게 만든 다음 그라인더 가로서 편안하게 사용한다. 테라초, 세석을 대리석에 사용해 대리석 개통에 색조가 나오도록 표면의 물가게에 사용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복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복사 한번 합시다. 자, 선생님이 왜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어? 왜 선생님이 계속 이런 날짜를 적을까요? 매년, 끄일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성암. 자, 하성암. 여러분들 보세요. 하성암. 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고 외관을 수료합니다. 선보는 석영, 장석, 운모, 희석, 각선석이 있습니다. 자, 안산암. 구정의 석재, 구석, 현모암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주세요. 자, 석회암. 하강암과 석회불이 물에 융화돼서 침대는 생긴 등등이다. 재질이 치밀하고 강도가 크다. 내산, 내산, 내삭석이 약간의 해백색, 암석이다. 도로포산석기에 코코리트 원료 사용한다. 백판계 두 개. 사암. 자, 전판암은 뭐예요? 그렇죠. 판석입니다. 방석에 있어서 지붕지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석입니다. 석회석이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서 지혈과 지압으로 일하여 변진되어 결정하는 것. 주석물은 탄산석개이며 치밀하고 경고합니다. 색채와 반점이 아름다워 실내장식재 조각질 사용합니다. 자, 가장 고급 재료입니다. 강도는 매우 높지만 풍화되기 쉽습니다. 실내에 적합해집니다. 트랩포틴. 자, 대리석의 한 종류로 다공질이며 석질이 균형하지 못하며 암갈색 무늬가 있습니다. 물갈기를 하면 평안하고 강태인하는 부분과 구멍과 고리진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실내장식재로 이용됩니다. 사문암. 감남석, 섬로암 등이 압력을 받아 변진되고 상징됩니다. 질이 굳고 연마하면 강태인 나무나 장식재로 사용합니다. 대리석대형. 아시겠죠? 자, 석질의 제품. 안면, 석면, 질석, 이런 게 있다. 어려운 거 없죠? 펄라이트. 인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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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잘못하고 있어요. 인조대리석, 대리석, 항암 등의 아름다운 채석과 백색시멘트, 알려동을 혼합해서 물로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천연, 석재업이 될 그라인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방, 가구의 싱크대, 위에 돌판. 여러분, 다 이겁니다. 테라츄. 테라츄. 석석을 대리석에 사용해 개의석, 개톡에 색조가 나오도록 터렬을 물가게 향해 사용한 것. 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나요? 그렇죠?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다 땄어요. 땀면, 이거 왜 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2021년. 자, 1회 전기기능사. 자, 시험시, 시험은 언제냐면, 뭐, 내가 이건 좀 늦게 많이 하셨어. 자, 접수는, 접수는 빨리 시작하구요. 시험 날짜는 최대한 늦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안뱅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